한국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시행됐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달했습니다. 또한 방역 상황 자체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이를 계속 유지하고 큰 변화가 있을 시 함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되고 절차로는 약관동의, 여권정보 입력, QR코드 발급 등의 순으로 이뤄집니다.